앞서 있었던 김주영 선수의 세컨 샷 네, 굿샷 오늘 지금까지는 버디 한 개와 보기 한 개 1번 홀에 보기로 시작했지만 조금 전 8번 홀에서 버디가 나오면서 2분파가 돼 있고 짧은 것보다는 좀 더 지나가는 게 좋겠죠 아, 방향 좋았는데 비록 조금 약했지만 버디는 기록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앞서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주말에 또 와서 대회장에서 또 실제 봉사활동을 할 텐데 그 활동 이후에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